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우락에서 NCS 의사소통능력의 강의를 맡게 된 강사 김재환입니다. 문제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정답을 맞추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건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이론은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CS 수리능력을 맡은 정수겐입니다. 사실은 수험 준비를 할 때 머릿속에 이게 한 번도 정리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냥 자료에서 풀고 응용 개선 같은 거 풀고 그냥 그랬단 말이에요. 구분을 안 짓고 그죠?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 안녕하십니까. 문제 해결 능력의 박도균입니다. 지금 이 책에 없는 부분 상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문제를 풀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개념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칠판을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나 개념 설명 다 아는데 그냥 넘겨도 되겠지. 큰일 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직위의 능력 우연화 강사입니다. NCS 조직위의 능력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조직위의 능력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준비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자원관리 능력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게 될 최윤지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흔히 NCS에도 모듈형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자원관리 같은 경우가 조금 많이 비슷한 유형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NCS 직업기초능력 정보능력 송정원입니다. 정보능력은 정보 직군과 기술 직군에서 특히 출제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자 최근에 개인정보 보호의 강화와 오피스 프로그램 활용 등으로 인해서 출제 직군이나 이런 기업들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우락에서 NCS 의사소통능력의 강의를 맡게 된 강사 김재환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저와 함께 여러분은 NCS 모듈 학습에서 의사소통 능력이라는 게 어떤 건지 사실 우리가 평소에 의사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차려가면서 저희 PD님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사소통을 통해서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고 그리고 받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너무 당연해서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여러분은 좀 막막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이거를 수업을 준비, 저도 NCS라는 게 이제 국가에서 지정을 하고 기업으로 들어오면서 저도 수업 준비를 하게 되죠. 저도 전혀 몰랐던 어떠한 영역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다 보니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래도 하여도 준비해야 될 게 조금은 있더라. 그래서 이 이론편에 해당하는 이 강의는 여러분이 조금은 재미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이걸 내가 들어야 되나? 라고 하면서 스킵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문제에 나온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에 나왔을 때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정답을 맞추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건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이론은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론편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목표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문서를 읽거나 문서를 읽거나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얘기를 했어? 라고 그러니까 문서가 만약에 내려온다고 한다면 그 문서에서 얘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거. 그리고 상사가 나한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옆에 어떤 거래처 어떤 분이 나한테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 그리고 나서 내 의사도 표현하고 그리고 간단한 외국어 자료를 읽거나 의사 표현을 하는 것. 이 의사소통이랍니다. 누가요? 국가에서요. 국가에서 여러분에게 이런 능력을 원하는 거죠. 왜 이런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장생활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기업. 여러분이 원하는 공기업.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업에서 여러분이 활동을 하시려면 이런 활동을 이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없더란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실질적인 예로는 만약에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합법이라는 영역이 따로 나타나서 수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만큼 사람들이 의사소통에 장애를 걷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정도는 하고 우리 기업에 들어가 볼까?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문적으로 결국 우리는 문제를 푸셔야 되니까 항문적으로 의사소통 개념이 뭔지 그 중요성이 뭔지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종류가 어떤지 그리고 이 저의 요인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지 그럼 문제가 어떻게 나온다고 생각이 드세요?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의사소통이 뭐야? 라고 단순하게 물을 수도 있지만 의사소통 종류별로 어떤 식으로 구분할 거야?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어떤 문서 종류에 따라 어떻게 읽을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의사소통을 저해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야? 어떤 요인이 저해하고 있는 거야? 라고 물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기초외국어 능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거래처 간단하게 전환을 받을 수 있어야겠다. 그 정도 얘기한다고 어? 의사소통 능력인데 어떻게 보면 국어와 관련된 능력인데 기초외국어? 어려울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고 저도 영어 못해요. 여러분. 외국어에서는 간단하게 전화를 받고 예약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특히 모듈형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공기업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공기업에서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런 요소들이 많았어요. 뭐 예를 들어 이번에 우리 출장 갈 건데 그 출장 갈 그 뭐 바이어랑 만날 장소를 예약해라. 뭐 호텔을 예약해라. 뭐 식당 메뉴가 어떤 메뉴판을 뽑아와서 그 메뉴판에서 뭐뭐를 시켜라라던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전화가 왔을 때 그 전화 요소를 이제 깔끔하게 정리한 거 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 메뉴판을 볼 수 있다던가 아니면 뭐 언제 무슨 행 뭐 비행기가 어디로 가서 어디를 경유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간단한 종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오 영어 하면서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죠. 여러분 의사소통의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가 두 사람 사람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의사전달과 상호교류입니다. 상호교류 아이고 아이고 상호교류 메시지를 전달하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저도 끊임없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듣죠. 그리고 아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사이에는 안타깝게 뭐가 안되는 거예요? 그쵸. 상호교류가 안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생각보다 현장 강의를 엄청 좋아해요. 저는 현장 강의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아예 컨택도 할 수 있고 그쵸. 그리고 또 이해를 하셨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의사소통이라는 건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내가 봤어. 메시지를 전달했어. 그리고 이 친구가 잘 들었는지 피드백이 가능해야 돼요. 무조건 의사소통의 기본은 여러분은 뭐라고요? 상호교환이에요. 반드시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돌아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의사소통의 기본은 내가 이 사람이 잘 전달할 수 있는지 이 사람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사람도 내가 잘 이해했는지 나한테 얘기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제가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이렇거든요. 막 얘기를 하고 나름대로 농단도 해요. 현장에서는 그러면 막 얘기를 해. 그러면 이렇게 뿅한 분들이 있어요. 넌 얘기해라. 난 지금 듣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피드백을 못 봤잖아요. 그러면 상호교류가 안 일어나니 제가 계속 뭐해요. 이해하셨어요? 괜찮으세요? 넘어가도 될까요?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계속 표정이 없으면 우리는 상호교란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어? 이해가 안 되셨나 보다. 그럼 내가 이 얘기도 해야 될까? 저 얘기도 해야 될까?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수업에서도 의사소통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직장생활 할 때는 더욱더 커지겠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피드백이 엄청 중요하다. 내가 표현할 때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내가 이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되게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피드백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개인 또는 집단이 정보, 감정, 사상, 의견들을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일단 기본적인 의사소통입니다. 그러면 직장생활에서는 저도 한때는 직장생활을 했었답니다. 여러분 지금 되게 프리해 보이죠? 하지만 한때는 직장생활을 했어요. 보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키고 정보를 전달하고 설득한대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은 모든 일련의 가정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뭔가 사장님이 아니면 회장님이 뭘 결정을 했을 때 거기에는 일련의 의사소통이 미친 듯이 일어난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행사소통을 높이고 사기 올리고 정보 전달하고 설득하는 모든 일련의 가정이 모두 다 의사소통이다. 근데 그게 안되더란 말이죠. 기능 어떤 기능이냐 그래서 조직의 팀의 효율성 효과성 성취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구성원 간의 정보와 지시 전달 가정으로서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해가는 집단할의 기본적인 존재 기획을 성과를 결정하는 핵심이다. 결국 의사소통을 잘해야지 뭔가를 해낼 거다. 라는 얘기죠. 랩처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하지만 여러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여러분 너무 지겨할까 봐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빠르게 읽을 때도 있을 거예요. 중요성 그래서 직장을 각기 다른 사람들이 서로 대한 지각의 차이점을 좁혀주며 선입견을 줄이거나 제거해 줄 수 있는 수단이에요. 의사소통 이건 뭐 사견이긴 합니다만 의사소통을 정말 잘 못하면 엄청난 스트레스가 본인한테 올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을 내가 못 알아들었을 때 그러면 쟤는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돼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내가 말을 잘못 전달했을 때도 마찬가지의 평가를 받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평가를 위해서라도 사실은 의사소통이 대낮이 중요하고 그리고 전체 조직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죠. 특히 여러분이 공기업에 갔을 때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업무가 공공의 것이에요. 잘못 전달하면 여러분은 어떠한 그 기업의 단체의 대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작성하는 문서 그리고 여러분이 전화를 했을 때 말하는 모든 요소가 공공적인 요소란 말이에요. 어디서 그 사람이 그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거기서 나온 문서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래서 공기업이 이 모듈의 학습을 좀 더 강조를 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공공의 것이기 때문에 갑자기 좀 뭔가 어깨에 딱 뭔가 올라가 있는 것 같고 부담감이 있을 것 같죠? 여러분은 합격하실 거니까. 그죠? 올바른 태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의사소통 내가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이 아니라 상대방의 상호작용 계속 얘기하죠. 내가 말하고 잘 말하고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상호작용이 엄청 중요하다. 그래서 메시지를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 게 일단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도 여러분 수업을 엄청 잘할 수 있어요. 믿으시죠? 되게 잘할 수 있는데 조금 낮추는 거예요. 왜 왜 낮출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 이렇게 현장 강의할 때 그리고 뭔가 사람이 많을 때 적을 때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 연령대가 좀 낮을 때 높을 때에 따라서 말하는 말투나 혹은 농담의 종류가 달라져요. 당연하겠죠? 왜 왜? 당연히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야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만약에 고등학교 애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강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 친구들도 공개업, 고졸, 채용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내가 직장생활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했어. 혹은 대학 때 왜 레포트 같은 거 작성하시잖아요. 라고 했어. 일도 공감 못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고려를 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특히 직장 상사분들 중에서는 이거 둘 다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취업하면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직장 상대가 상사가 안 되는 거 알았어. 그럼 우리는 지적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본인은 나는 나는 내가 상사가 됐든 어떤 위치에 됐든 이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갈 테니까 기억하세요. 뭐라고요? 의사소통은 상호작용이라고요. 어떻게 이해가 할지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는 게 쉬울지 친숙하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 아까 학습 목표에도 있었죠? 여러분 저의 요인이 있어요. 이거 직장 생활을 하면 이거 한 번씩 다 느껴요. 이게 얼마나 많은 걸 느끼냐면 일방적으로 말하고 일방적으로 듣는 무책임한 거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에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대단히 미성숙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이거 이렇게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가 없는 거예요? 리액션을 안 보는 거예요. 이런 분은 생각보다 많아요. 얘기를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리액션을 봐야지. 이 친구가 이해를 했는지 확인을 해야지. 근데 그냥 얘기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화됨이 어떻게 되냐면 누구 팀장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랬는데 팀원들이 이해를 못했다. 근데 뭐라고요? 저 이해가 안 됐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럼 이 팀장이 잘못한 거지. 뭘 한 거예요? 일방적인 말하기를 한 거죠. 리액션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부하 직원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하 직원일 때도 상사한테 뭔가 보고했을 때 이 분이 이해를 하셨는지 리액션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기본이다. 정확하게 전달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 내가 얘기했는데? 아는 줄 알았는데? 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 내가 뭐는 몰랐어? 오히려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몰랐어? 못 들었어? 뭐 한 거야? 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된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 리액션을 확인 안 한 거예요. 피드백을 확인 안 한 거죠. 그리고 이거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윽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많아요. 눈치. 그러니까 약간 고정관념? 뭐 고정관념이라던가 뭔가 편견이라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선입견이라던가 뭐 너 뭐 너 유학 갔다 왔다며 너 어디 출신이라며 뭐 이 정도는 알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뭐 이 정도 나이 됐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많아요. 당했어요. 저도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어? 그 정도는 아는 거 아니냐? 야 막 그걸 말로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뭐 몇 년의 경우를 거쳐서 어떤 팀이 되고 완벽하게 팀플이 됐다. 그리고 사실은 경력자를 뽑는 이유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경력이 됐으면 이 정도 흐름은 알고 있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거 경력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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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아서 말을 하지 않아도 탁 치면 탁 하고 티카타카면 이렇게 잘 된다는 거죠. 그게 맞아. 원래는 맞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처음에 왔으면 그걸 이해시켜주고 확인해야 되고 뭔가를 내가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이해했는지 우리 그룹에 잘 속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 말로 해야 돼? 그것도 몰랐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빵꾸가 뚫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력 물론 경력자를 너무 무시하듯이 이거 하나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떤 모르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 입장에서 여러분은 신입사원이실 거잖아요. 새로 들어온 입장에서도 혹은 경력직으로 들어가셨을 때도 뭔가 기본적인 사항들을 확인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저도 여기에 촬영을 왔어요. 여러분 그럼 촬영이 오면 이 촬영장의 어떤 환경인지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몇 분 단위로 촬영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피들이 뭐 바뀌시는지 뭐 어떤 장비가 일어나는지 피피트로 하는지 뭐로 하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죠. 이게 정말 엄청 제가 엄청 강해가지고 여러분도 생각보다 이런 일들이 많을 거다. 그래서 문제로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이런 게 공문서예요. 이런 게 뭔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있고 수신자 수신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수신자 뭐 수신자가 되게 큰데 일 수도 있고 뭐 언론기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경유하고 제목 있고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런 걸 공문서라고 얘기한다고요. 이런 식의 문서가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서가 나오면 여러분 이렇게 문제처럼 이게 무슨 종류야? 라고 물을 수 있고요. 정말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건 기본 예제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종류야? 라고 물을 수 있고요. 이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어떠한 특성이 있어? 라고 물을 수 있죠. 그리고 또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이 문서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물을 수 있어요. 가장 내용일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있니 없니를 확인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뚜루루루루 본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확인한 걸 체크하면서 봐야 되는데 그냥 뚜루루루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용일치 문제도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보세요. 2번 문제가 이거죠. 해당 수상자가 수상자가 아 모듈형은 또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 이런 문두에서 정보가 엄청 많아요. 문두에서 문두의 정보가 이만할 때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필요한 정보를 여러분이 뽑아내는 능력도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서는 수상자죠. 수상자가 수상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위 문서를 접수한 산업안전담당 팀원에게서 이 사실을 전해들었대요. 이거를 받은 팀원에게서 수상자가 이걸 전해들었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서를 본 팀원의 얘기가 아닌 거죠. 수상자가 그걸 전해들었어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게 뭐겠니 귀 기관의 무궁화 발전에 기원합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입사하시면 특히 공기업 입사하시면 이런 거 맨날 써야 돼요. 그러면 알아 죽을 뭘 구구간 발전을 이러면서 그래도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돼. 그래서 그럴 때가 있어요. 산업안전보건에서의 노사 민정 역할 및 책임을 확인하고 새롭게 결의를 다지는 의미로 2019년 산업안전보건에날 기념식을 아래아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의 후 포장 수상자들은 그디어 나왔죠. 포인트 행사 시작 전 지정된 자석에 앉도록 전달해 주십시오. 지정된 자석에 앉아 주십시오.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수상자와 또 나왔죠. 해당 가족의 참석 여부를 산업안전보건에날 기념식 준비팀으로 6월 24일 하요일까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참석 예정자에 하나여 기념식 초청장과 식순을 보내드릴 예정이래요.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정보인 거죠. 밑에 갑니다. 2019년 산업안전보건에날 기념식을 참석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내가 참석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뭔가 자석도 지정이 될 거고 뭔가 초청장 식순도 보내줄 거니까요. 고용노동부 기념식 준비팀의 메일로 자신의 참석 의사를 언제? 6월 24일에 알린다. 근데 자신의 참석 의사만 밝혀야 돼요. 수상자와 해당 가족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다 알려야지. 나만 갈 건지 아니면 같이 갈 건지. 그렇죠? 6월 24일 이후에 초청장과 식순을 수령할 수 있겠죠. 기념식 기본계획을 수령하여 주요사항을 잇고 이해하도록 한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리고 당일 지정된 시작장에 코엑스 2홀로 3층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뭐 그런 것들. 이것만 봐도 우리가 정답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라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치사 문제가 많아요. 무슨 치사이냐. 내용일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요거 있어? 없어? 요거 있어? 없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치사하다. 정답을 보고 나오면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어? 다 정답이 없는데? 오답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여러분 조금 쉬고 나서 그 다음에 있는 하이 목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쉬다가 다시 뵐게요.